가을이 온 게 많네요. 커플이 진짜 많은데요. 네 너무 부럽네요. 아니 비슷한 또래 저분들은 손잡고 배낭여행까지 가는데 솔직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저는 여기 지금 한밤에 있잖아요. 어쨌든 부럽습니다. 자 다음 뉴스 가시죠. 최근 이미지 실추에 직격탄인 묻기도 민망한 스캔들이 우리 한류스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자 해외 현지 루머의 진상 긴급 취재했습니다. 한류스타 장근석 씨가 때아닌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소문의 근원지는 바로 중국의 언론 매체였는데요. 중국 여배우와 스캔들에 연루된 장근석 씨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배우가 핸드폰을 해킹을 당했는데 그 핸드폰 안에 남자 배우들과의 사적인 그런 영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번 사건은 배우 린시아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보도한 매체에서는 린시아와 유명 연예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유출이 됐고 그 중에서 장근석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이 고스란히 노출이 됐는데요. 바로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장근석 씨와 닮았다며 현지 언론에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장근석 씨의 사진과 비교하며 이를 근거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에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지금은 확인 중이 없어서 확인 중이거든요. 나중에 확인 중이면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한편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며 루머를 일찍한 장근석 씨. 이후 자신의 중국 SNS를 통해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스캔들에 연루된 사진은 합성이며 사실 무근임을 알렸는데요. 해당 기사가 처음 게재됐던 중국의 유명 포털 사이트와 인터뷰를 시도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글을 올린 사람은 누굴까요? 수소문 끝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진에 최초 유포자가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글을 퍼온 것뿐입니다. 최초 게시물이 기억나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절 찾지 말아주십시오. 사실 확인 없이 전해진 이번 스캔들. 그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건 뭔가요? 더 찾고 싶은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한류, 항한류, 혐한류 이런 거를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 연예인이 매도를 당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또 상대의 연예인이 호장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순간에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요. 소위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한편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한 린시아. 장근석 씨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 이미 입지를 마련했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지금 충분히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와가지고 뭔가 해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뭔가 반발하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소문이나 흠집을 내기 위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해외 언론에서는 한류 스타들에 대한 악성 기사나 오보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가수 최연 씨는 자살설로 한바탕 고룩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놀래갖고 다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심지어 엄마는 막 울면서 전화 오셨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얘가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당시 살아있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워낙 매체가 많고 또 언어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인 절차를 거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류 스타들에 대한 허위적인 사실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하는 해외 언론 대체 방안은 뭘까요. 그런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가 반발하는 감정을 갖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유를 파악하고 왜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고. 공정한 시선과 신중한 판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악랄함의 최고봉 사악한 매력쟁이. 막 거칠고 반항적인데 그럴수록 좋다. 단어 켠데 완벽한 나쁜 남자 김우... 미안.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